안녕하세요. 아꿈선 장윤쌤입니다. 오늘은 4학년 2학기 2단원 삼각형의 세 번째 시간 정삼각형의 성질에 대한 익힘책을 풀어보겠습니다. 익힘책 24쪽, 25쪽입니다. 1번 문제,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리고 각도기로 각도를 재어보는 문제입니다. 정삼각형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삼각형이라고 배웠었죠? 네, 맞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었죠? 4칸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리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6칸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각도기를 이용하여 각의 크기를 재어보면 60도, 60도, 60도가 나옵니다. 오른쪽 삼각형도 세 각이 모두 60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정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가 같다 또는 모두 60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각도기와 자를 사용하여 정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선분 양쪽 끝을 중심으로 60도가 되는 곳에 점을 찍어봅니다. 점을 찍었으면 선분 양쪽 끝을 중심으로 60도가 되는 선분을 각각 그려봅니다. 각을 재어보면 세 각의 크기가 모두 60도가 나오고 세 변의 길이는 모두 3.5cm인 정삼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그려주면 됩니다. 주어진 선분 양쪽 끝을 중심으로 60도가 되는 지점에 표시하고 선분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cm 그리고 세 각의 크기가 모두 60도가 되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형은 정삼각형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정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가 모두 60도라고 1번 문제에서도 배웠었죠.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모두 60도이고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60도가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세 삼각형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써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볼 때 세 삼각형은 정삼각형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2.3cm가 나왔고 두 번째 삼각형은 3cm 세 번째 삼각형은 4cm가 나왔습니다. 각을 재워봤더니 세 삼각형 모두 세 각의 크기가 60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 삼각형의 같은 점은 세 각의 크기가 모두 60도이다 또는 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점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3cm, 3cm, 4cm로 각각 다르다로 볼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정삼각형을 이용하여 모양을 만들어 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을 이용하여 어떤 모양이든 만들어 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깜짝 문제를 풀어볼까요? 1단원에서 배웠던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3 더하기 2와 6분의 1을 풀어봅시다. 이 문제에서 전체 1은 6분의 1이 6조각 즉 6분의 6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3은 6분의 6이 세 덩어리 즉 6분의 18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를 다시 적어보면 6분의 18 더하기 2와 6분의 1은 6분의 12 더하기 1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6분의 18과 6분의 13을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6분의 18 더하기 13을 해보면 6분의 31이 나옵니다. 이것을 대분수로 바꿔보면 31조각 안에는 6개가 5묶음이 나올 수가 있고 한 조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5와 6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전체 1은 7분의 1이 7조각 다 채워진 7분의 7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3은 7분의 7조각이 3묶음이 있는 7분의 2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의 3과 7분의 5를 가분수로 바꾸면 7분의 21과 5를 더하고 7분의 7을 더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7분의 26과 7분의 7을 더한 식이 되겠죠. 그러면 7분의 33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대분수로 나타내면 분자 33을 7개로 묶으면 4묶음이 나오고 5조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4와 7분의 5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뺄셈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전체 1은 7분의 7이 되고요. 그렇다면 2는 7분의 7이 2개인 7분의 14 그리고 3은 7분의 7이 3묶음인 7분의 21이 됩니다. 그럼 7분의 21에서 2와 7분의 2를 빼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가분수로 바꾸면 7분의 14와 2를 더한 값이 됩니다. 즉 3 빼기 2와 7분의 2를 가분수로 바꾸면 7분의 21 빼기 7분의 16이 되는데요. 이것을 계산해보면 7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 전체 1은 5분의 1이 5조각인 5분의 5 그리고 2는 5분의 5가 2개인 5분의 10 4는 5분의 5가 4개인 5분의 20이 되겠죠. 그럼 4와 5분의 2는 5분의 20과 5분의 1을 더한 값이고 거기서 2를 빼주려면 5분의 1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5분의 22에서 5분의 10을 빼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해주면 5분의 12가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대분수로 바꾸면 12를 5개씩 묶으면 두 묶음이 나오고 두 조각이 남기 때문에 2와 5분의 2가 답이 됩니다.